일어내야 돼 일어내야 돼 일어내야 돼 열린티비 파이팅 일상하고 앉으셔야 돼 앉으셔야 돼 어 괜찮아 괜찮아 슬도가 너무 빨랐어 아 괜찮아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아 간만에 어 설립나갖고 어 조심조해 맞아 맞아 활짝으로 내려와 돌아와 와 잘탔어 아 진짜 간만에 안 무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지금 잘타는데 민석에도 잘타고 야 근데 아까 거기 되게 위험하더라 너무 빨리 달렸나봐 거기서 아 설립이 확 나더라고 대화가 안되더라고 너도 같이 발라볼까 했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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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회 시작 고생하십니다 하하하하 눈을 달고 올라가도 대편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 지금 쉬었다 가요 야 너네 야 너네 어 너네 이렇게 이런데 처음이지 형 얘들아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하는데 얘네들은 어필을 별로 안 해놨어 못 올라와 야 누가 힘을 더 좋냐 야 누가 힘을 더 줬냐 야 누가 힘을 더 줬냐 야 누가 힘을 더 줬냐 일들이 내려가는 거 장난해 얘들이 내려가는 거 장난해 안녕하십니까 변램티비 유피디 입니다. 어쩌다보니까 제가 오늘 인터뷰 하게 됐는데요. 오늘 또 이렇게 주니어 그룹하고 같이 촬영해 와서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. 너무 잘 타더라구요. 따라가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. 여기 왔네 주인공. 조심해 조심해. 살살 가. 그리고 좀 털고 너무 슬컬 바르면 안 돼. 됐어. 여기만 하면 됐어. 됐어. 잘했어. 됐어. 잘했어. 으아. 수고하십시오. 뱅크 타고 넘어. 오른쪽 뱅크. 재밌지? 아. 지났어? 하하하. 지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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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안이 거의 다 왔어. 마지막. 지났어. 가만히 가. 여기도 괜찮아요. 쭉쭉 가. 맨 밑에서 조심해. 쏠리. 쏠리. 내려. 내라, 내라, 내라. 아우, 잘 타. 잘 타는. 재밌지? 어땠습니까? 올라올 땐 너무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 그만큼 훨씬 재밌네요. 일단은 경험하지 못한 코스가 되게 많았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진규군. 아, 내려오는데 뭐가 이상하다, 이상하다. 저는 그, 여기서 처음 탈 때 어필은 조금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만큼은 진짜 정말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처음 느끼는 재미였습니다. 아, 오늘 타신 코스가 어딘지 아세요? 사랑? 견성암. 견성암이요. 아, 환영합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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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. 아까 거기 한번 들려보고 이렇게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지? 네. 아, 오늘 안 다치고 타갖고 다행이다. 아저씨가 액빵 해줬다. 샘빵. 액챔. 수고하셨습니다. 배경은 그만엔 잔빵이 짠같죠? 네. 지민수 쓰게. 나 나무, 나무 뿌리 때문에 뿜이 잘 부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달이 짓나요, 이제. 애들 안같이 하고 다행이었어요. 아, 애들 짓네.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. 아, 애들 잘 타네. 근데 걱정했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우리는 같이 엠티비 탄 사이다! 사이다 먹고 뷰렉스 타다가 손목이 아프세요 손목이 아프다는데? 네 민석도는? 저는 유튜브 디즈니스가 엠티비 타는게 너무 멋있어서 인물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엠티비 탄 사이다! 사이다! 엠티비가 재밌잖아요 지금 하드테일을 타다가 너무 단조로 보여요 하드테일은 엠티비는 많은 기술이 붙어들게 되면은 정말 재밌어요 연습 많이 하시더라구요 연습을 많이 해야되요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잘 모르고 부드러운 비상 빤지 버스 와 멋있어 턴 바치 오우 멋있다 바치 도루lol 어드리미 에이 베이저 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